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한국투자증권 길건우FC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어떠한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기대되는데 저희 김태성 이사님 먼저 사진 언제 바꾸실 거예요? 빨리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항상 대기를 하는 동안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럼 종목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이사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시작으로 해서 솔리드, 쇼박스,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한섬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 가지고 오셨고요. 길건우FC는 NK맥스, 한국공항, 그리고 UST, 그리고 A스토리, 메가스터디 교육까지 총 10가지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10가지의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오늘도 10가지의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성 이사님부터 첫 번째 종목 90초라는 시간 동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사진부터 최대한 빠르게 바꾸겠습니다.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가지고 온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마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를 거의 한 한 달 전부터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의 매수세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반도체 IT가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많죠. 실적에 대한 부분은 걱정은 없겠습니다만 반도체 IT가 강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에 힘이 굉장히 필요한데 외국인 수급이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기에는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IT보다 변동성이 조금은 클 수 있는 그리고 그동안의 주가의 조정에 폭이 좀 깊었었던 그러한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매수세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온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3사 중에서도 가장 좋고 가장 견고하게 나왔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 즉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허주마라든지 램스마이시스 같은 이러한 시약들이 2, 3년 전에 미국에 잘 안착이 됐고 코로나19 터지기 직전에 유럽 시장에 진출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직판을 통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코로나19에 좀 피해를 받았다가 이제는 회복세를 좀 나타나고 있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제약바이오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FC님 오늘 극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점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셨나요? 네 이제 그거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 아 그럼 종목명부터 내 말씀해 주시죠. 네 라고 생각을 하고요. NKMAX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기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앞에서 이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바이오 쪽이 너무 관심이 안 쏠려 있었던 터라 바이오 쪽으로 이제 관심이 조금 쏠릴 수 있는 것들의 여지가 남아있는 듯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스코라고 해서 세계 최대 암학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 NKMAX뿐만이 아니라 뭐 HLB도 그렇고 몇 개 바이오 회사들의 임상연구 데이터가 발표가 되거든요. 이 데이터 발표가 되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바이오 회사들은 주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발표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싶고 다른 것보다도 이제 육종암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악성 종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이가 굉장히 빠르고 환자의 거의 50%가 바로 사기 진단을 받아버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 암인데 여기에 치료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얘기가 아마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사실은 면역 치료제들 많이 있는데 병영 투어를 조금 많이 진행하는 편이거든요. NKMAX가. 그러다 보니 기존 치료제랑 플러스 알파로 치료를 하는데 암 진행 멈추는 효과가 또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료제로서의 가능성도 사실은 조금 점쳐지고 있어서 멕시코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이제 임상 일상에 대한 기대감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학회 이후에 기술 수출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조금 저점 매수 전략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9% 넘게 밀리고 있는 NKMAX 저점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어서 김태성 이사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사실 오늘 지수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은 아직 시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저는 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리드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 5G에 대한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줘야 하는지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갈만 하면 조정 나오고 갈만 하면 조정 나오고 포기하고 싶을 땐 또 좋은 뉴스가 나오고 또 이제는 손절할까 싶으면 또 이제 모멘텀들이 나오고 그게 지금 5G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안에서 그래도 선별적으로 좀 대응을 했을 때는 이 솔리드라고 하는 기업이 가장 매력 포인트가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매출처가 좀 다양하다라는 거죠. 국내에서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일본, 영국 이렇게 이제 다각도로 굉장히 많은 판로를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5G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 아니면 5G 투자가 생각보다 지금 저조하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내 시장만 믿고 가기에는 조금은 이제 불확실성들이 좀 많은 5G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해외 매출에 대한 이 비중이 조금 있는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실적을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 올해 1분기는 이 실적 쇼크가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 따른 기조 효과를 좀 기대해 보면서 2분기, 3분기, 4분기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아마 여러분들도 핸드폰 교체 시기가 돼서 핸드폰을 교체할 때 보면 다 이제는 4G보다는 5G로 넘어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G에 대한 관심도는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G 관련 조절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솔리드 말씀해 주셨고요. 길건호 FC님의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또 핫한 종목의 업종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 저는 이제 한국 공항을 가지고 와봤는데 사실 일본 여행이 조금 풀린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여행에 대한 관심들이 사실은 주변에 지금 굉장히 많고요. 이미 이제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행사나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유가 여행도 많이 봤고요. 환율 여행도 많이 받다 보니까 부담스러운데 한국 공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운항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지상조업에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상조업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은 항공기 운행이 만약에 편수가 꾸준히 늘어나면 매출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5월부터 전기편들이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실적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 비용이 대부분이 사실은 인건비예요. 그래서 뭐 유가나 환율의 변화에 별로 상관이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유가 환율 변화가 굉장히 민감한 업종이 크게 보면 항공사들 같은 경우인데 뭐 영업이익률이 당연히 그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대체할 수 있는 투자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2년 동안에 항공사들이 꾸준하게 유상증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수는 늘어났죠. 하지만 한국 공항 같은 경우에는 주식수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행 주식수가 일정하다는 것도 한 매력이 될 수도 있고요. 올해 예상 매출액도 전년 대비하면 영업이익 250억 정도 해서 확자전환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유가에 대해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행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의 종목이죠. 네 제가 이번에 가져온 종목 숏박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제가 영화를 좀 보고 왔어요. 범죄 도시 드라마는 굉장히 재밌다 그래서 제가 보고 왔는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한 영화관은 거의 2년 만에 간 것 같은데 진짜 사람 많아졌구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들 오른손에는 콜라. 그러니까 음료 왼손에는 다 팝콘을 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거 잘하면 이 영화관 관련주들이 진짜 올해는 굉장히 큰 폭으로 이 실적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선이라든지 그러니까 폭발적인 성장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던 실적을 모두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원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CJ, CGV도 굉장히 좋지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쪽이 또 이제 쇼박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며 영화 투자하면 이제 배급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한껏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 영화를 좀 기다리면서 예고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제 많은 제작사들이 제작은 다 해놨지만 일정이라든지 시기 때문에 개봉을 못했던 것들이 올해 저는 이제 여름 기점으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영화 산업이라든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또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요. 결국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한번 이제 큰 시세를 좀 낼 것 같다가 좀 주춤주춤했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중국에서 또 봉쇄령 조치가 나오면서 주춤주춤했지만 결국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제, 거리 두기 해제 그리고 완화 모두 이제 이 기조로 가기 때문에요.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실적에 대한 개선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기대가 되고 뭐 CJCV도 좋지만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있는 쇼박스를 가지고 왔다라고 언급해 주셨네요. 네 길건우 FC님의 다음 종목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네 저는 이제 UST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사실은 STS 강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LNG 터미널 수요가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LNG 선박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STS 강관주가 이제 새하재 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주들은 사실은 기업들은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UST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 자체가 크게 움직이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조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STS 강관이 쉽게 설명한 스테인리스 강관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거의 10% 정도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니켈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STS 강관 자체가 작년 대비하면 판가 자체가 한 30에서 40% 이상 늘어났다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늘어난 거는 다른 것보다도 수요 측면에서 받쳐주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에서도 러시아산 LNG 수요를 이제 미국으로 많이 대치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터미널 확장공사 굉장히 많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 스테인리스 강관인데 대구경 강관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카타르도 그렇고 유럽발에서는 대부분 LNG 선박 수요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스테인리스 강관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영업이익률이 철강이나 강관 업체들 중에서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8%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용 쪽 강관도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조금 매집을 해두시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나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다른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상자고 높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세 종목씩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 네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죠? 일단 엔터주들의 흐름이 다시 한번 좋아지고 있어서요. 엔터주를 한번 가지고 나왔고요. 그중에 와이즈 엔터테인먼트를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가지고 왔어요.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 섹터일 수도 있겠다라는 처음의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에 이제 시간을 두고 지나고 보니까 코로나19의 또 가장 큰 수혜, 가장 크게 체질 개선을 좀 빠르게 하면서 큰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들이 엔터사들인데 그러한 엔터사들이 이제는 코로나19 거리 해제에 대한 수혜까지 동시에 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저는 온, 오프라인 모두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와이즈 엔터테인먼트이겠습니다만 JYP 엔터도 마찬가지고 SM도 그렇고 뭐 BTS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그렇고 갑자기 기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이브죠. 하이브도 그렇고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좀 시세가 많이 난 것 때문에 재차 시세 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와이즈 엔터테인먼트는 1분기에 이제 대표 연예인들 중에는 이제 빅뱅이 좀 곡을 가지고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큰 활동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줄어든 상황 하지만 이제 2분기, 3분기는 이 블랙핑크라고 하는 굉장히 큰 팬덤을 가지고 있는 걸그룹이 이제 컴백을 예정하고 있고 또 컴백과 동시에 월드 투어까지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엔터즈 중에 원탑인가요? 일단은 엔터즈 중에서는 저는 YG 엔터를 먼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동안 또 중국 시장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중국 시장 상황 함께 확인하고 넘어가시죠. 먼저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38% 오름세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3,135포인트 선에서 시작을 했고요. 오늘 홍콩 항생지수의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급등세로 출발을 했는데 2.63% 오름세가 집계되면서 2만 646포인트 선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탄력적인 움직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은데요. 1.15%가량 오름세가 집계되면서 2,640포인트 다시금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2,600억 원가량 강하게 담아내고 있는 기관입니다. 콜상 역시나 0.8%가량 오름세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의 매수세 300억 원가량 들어오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우리 시장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FC님의 종목도 확인해 봐야겠죠. 네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제작사인 A스토리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조각서에 이어서 사실은 이쪽으로 관심이 지금은 쏠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분기 영업이익 1분기 때 거 발표했는데 괜찮았습니다. 매출도 300억 정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하면 한 89% 정도 올라갔고요. 영업이익이 조금 많이 올라갔어요. 53억 정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하면 600%가 넘어가면서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빅마우스라고 해서 디즈니 플러스에 또 판매했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해서 넷플릭스에 또 판매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매출 인식이 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매출 인식이 100% 다 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SNL이나 지리산 관련된 것들도 매출이 아마 2분기 때까지 해서 대부분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이게 다 잡힌다고 하면 상반기 실적만 해도 작년 실적을 넘어가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 흐름 자체가 영업이 굉장히 큰 기업보다는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올라갔느냐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반기 때도 사실은 거의 한 4편 정도를 드라마를 제작을 하는데 거의 1,0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사실은 조금 남아있고 그다음에 킹덤을 기존에 제작한 게 에이스토리인데 이 킹덤 IP를 기반으로 해서 게임이 5월 달이랑 하반기 때 또 출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도 남아있다 보니까 에이스토리가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콘텐츠 관련 조직에서 에이스토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각각 한 종목씩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김태성 이사님의 다음 종목을 보니까 한섬이네요. 리오프닝 관련 조직 좀 관심 있게 다 보시나 봐요. 일단 결국에는 리오프닝도 시간의 좀 차이일 뿐이지 분명히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실적이 거의 확실하거든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확실하게 실적이 좀 개선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신에 지금 종목을 잘 골라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한섬이라고 하는 기업을 의류 쪽 안에서도 가장 좋게 보는 이유 중에 뭐냐면 고가의 브랜드를 좀 취급하는 기업을 지금은 좀 선호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제가 뭐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스윙 많이 나셔야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요새 이제 안 오른 원자재 가격이 없어요. 의복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가 브랜드라고 하는 일명 소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원체 판매 가격이 낮은데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마진율에서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는 폭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판가를 올려버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배신감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영업이익률을 또 남길 수 있는 고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만이 지금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한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좋은 실적을 1분기에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원체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치를 낼 수 있는 기업이 한섬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리오프닝 저는 꼭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 주 의류 관련 업체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길건호FC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종목 지난해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도 계속 오를 거라고 보시는군요. 저는 올해도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부 쪽 매출이 워낙 탄탄하게 받쳐주기는 하는데 초등이랑 중등 쪽도 매출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도 많이 올랐지만 1분기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보면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매출도 1분기 때 2천억 넘어갔는데 작년 대비하면 25%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250억 정도 했는데 전년 대비하면 또 98%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대한 매출도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오프라인 매출도 조금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사실은 작년에 수능이 조금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정시 모집 비중이 조금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쪽으로 부모들 입장에서는 조금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간단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초등학교랑 중학교 사업자는 조금 늦게 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고등학교는 3년이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업하면 9년입니다. 이쪽 매출이 얼마나 살아나느냐가 사실은 메가스터디 교육의 향후 성장성에 조금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꾸준하게 매출이 늘어나면서 MS도 확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중등 매출액이 한 2,200억 정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하면 한 37% 정도 오른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도 그냥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환율이랑 인플레이션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업종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건우 FC님의 마지막 종목 메가스터디 교육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 입시 정착 변화에 대한 기대감에 강세 보이면서 9만 원 선, 지금 현재 구간 9만 1천 원 선 찍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10가지의 종목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탑픽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님, 탑픽 종목 어떤 걸까요? 굉장히 고민 좀 많이 했는데 YG 엔터를 저는 그래도 지금 위치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YG 엔터는 현재 가격도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저는 6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제시드리고 싶고 6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블랙핑크라고 하는 굉장히 큰 팬덤을 가지고 있는 걸그룹이 컴백을 하는 것이라서 만약에 이 가격대를 돌파하게 되면 저는 7만 원까지 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이야기. 대신에 이제 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박스거나 하던 이탈이라서요. 손절가는 5만 원을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선택해 주셨고요. 길건의 FC님은요? 네, 저는 한국공항을 한번.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종목을 원래 보낼 때는 그 전에 새벽에 장을 하기 전에 보내거든요. 먼저 가버려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조금 더 충분히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설명은 대부분 드렸지만 매출 자체가 항공 운항 편수가 증편이 되면 당연히 매출이 따라가고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환율이랑 유가랑 전혀 상관이 없는 업종이다라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한 5만 원, 손절 라인은 한 4만 3천 원 정도로 지금 들어가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